어우! 어우, 망둥이가... 어우, 망둥이 아닌데? 어, 뭐야? 어우! 어우, 망둥이 아닌데요?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남자! 낚시계 에디슨!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드디어 제가 의도, 의도, 무의도에 왔습니다! 맨날 보면서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생각만 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포인트에 오니까 첫 소개팅 나온 것처럼 가슴이 콩당콩당 띕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저는 지금 큰 무리 선착장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긴 일단 망둥이 받친 것 같은데 쉬운 포인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망둥이 몸값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3자 망둥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원투를 기다리면서 주꾸미가 혹시 있나 같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바쁩니다! 네, 궁둥이 땅에 붙일 시간이 없어요! 무브! 무브! 하하하하 네, 첫 수로 역시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근데 많이 작네요! 네, 처음 잡은 망둥이 큰 어벅을 기원하면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낚시를 한참 하고는 있긴 한데 여러분! 여기 괜히 온 것 같아요! 에이, 젠장! 여기나 뭐 잠진도나 용유도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이, 젠장! 아, 여기 밑걸림도 있어! 아이, 젠장! 미치겠네! 사람들! 여기서 낚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이씨!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에,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갖고 어디가 어딘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이, 젠장! 아이, 여기 주꾸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채비만 나일 것 같으니까 에,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댕! 망둥이 입질도 별로 없어요! 아이, 미치겠네! 오! 오!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입질 보셨죠? 아이샤! 으, 묵직한데요? 어? 아이씨! 가벼운데? 네, 아까 거보다 더 조그만 것 같은데? 에이, 젠장! 에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 바늘 빼고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23cm, 2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예, 요놈은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은 그냥 새로운 포인트인 무의도에 와봤다는 걸로 만족을 하고 예,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예, 사이즈 좋은 놈 몇 마리 잡아다가 그냥 집에서 매운탕을 끓이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 젠장알! 아이씨! 완전히 잘못 고른 것 같아요, 포인트를! 아이샤! 아이샤! 이번에는 새끼새끼 망둥이 같은데요! 조금 가볍습니다! 오! 여기 오고 있습니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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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입이 확실히 커졌어요! 아이샤 아이샤! 조금 전에 입질이 아주 시원했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식한데요! 하하 airlines 하하 없 sowi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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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괴물 만두기 잡은거 같아요 어 어 가벼운데요 아 젠장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에이 쪼끄만 해요 에 한 15 정도 되는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아이 삐쩍 말랐네요 에 저놈은 놔주도록 할게요 이놈은 놔주려고 했는데 손으로 바늘을 뽑다보니까 입이 너무 많이 헐어갖고 예 어쩔수 없이 집에 데려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야 미안하다 에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입질이 아까 같지 않은데요 아유 어떡하지 포인트를 옮겨야 되나 아이씨 네 여러분 에 또 둥이둥이 맹둥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예 요놈은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데 빵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 요놈도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아무래도 포인트를 이동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동해봤자 망댕이밖에 안 잡히겠지만 무의도 망댕이나 잠진도 망댕이나 용유도 망댕이나 의랑이 망댕이나 예 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낚시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젠장아이씨 예 갈 데가 없어갖고 예 그냥 대매도량교 소문 안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예 지금 전부 다 물이 다 빠져갖고 예 다른 포인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지렁이도 몇 개 안 남았고 해서 여기서 조금 그냥 남은 지렁이 갖고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나 잡고 놀다가 오늘 낚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입질 좋죠 으쌰 으아 오 오 아 꽤 큰 망둥이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오 망둥이가 오 망둥이 아닌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엄청 커요 승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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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Craig 아니잖아 어 Ц이제아우 으 으 princess 아씨 빠졌어요 아씨 어 대박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을 털렸어요 어 근데 미친 순간인가 봐요 개찌렁이도 먹네요 어 미친놈 어 아무튼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대박 한번 더 기다려볼게요 와 여러분 오늘 무의도에서 망댕이만 잡다가 기대도 안하고 대매로 왔는데 엄청난 숭어 손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완전 대박이었어요. 팔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